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을 운영하고 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. 신청 대상은 서울시 기업, 공공기관, 어린이집 등 기관이며 참여 대상은 아동기,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. 아이들의 미래와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는 아버지의 역할과 아이와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, 아이와 함께하는 신체놀이 등을 배워보며 우리 아이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연중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